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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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알트만이 구천조 모은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ms 시총이 얼만데 구천조는 어떻게 모으냐 하는데 구천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돈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요. 중국 시총이 지난 2년인가 빠진 게 구천조예요. 시청이 빠졌다는 건 적어도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9천조로가 모여질 거냐?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X는 모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자면 모든 코인과 토큰계의 할아버지인 거니까요. 조상님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블록체인하고 다양한 토큰들, 코인들에게는 임팩트가 AI고 연관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반대 방향은 AI의 블록체인이 들러붙는 거예요. 채취PT는 개인화될 거고요. 각 개인마다 AI를 가지게 될 거예요. 요즘 AI 개발 속도 저희 같은 이런 민간인,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은 훨씬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더 정신없죠. 제가 AI를 처음 시작한 거가 올해간 만 30년이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AI를 본격 시작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첫 회사를 설립했으니까요. 근데 그 회사 꽤 키우고 그리고 저는 LG라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나와서 지금 솔트룩스 창업을 2000년에 했으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30년보다 지난 3년이, 지난 3년보다 지난 3개월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냥 느낌 말고 진짜요? 진짜로 더 빠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인공지능 모멘트라고 써 있죠? 모멘트 순간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연도예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2005년부터가 인공지능이 약간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작은 1945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인공지능 기술, 그중에서 특히 기계가 스스로 공부하는 기계학습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게 이 무렵이에요. 세로축은 이제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신경세포하고 옆에 있는 신경세포는 서로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지가 뻗어져 있어 정보 공유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해요. 거기까지 합니다. 시냅스의 개수랑 비슷하다고 보셔서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의 수라는 게 인공지능의 능력 혹은 학습 능력하고 꼭 비례하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K로부터 시작했어요. 천만, 십만 개 정도니까 굉장히 작아요. 초파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알파고가 약 밀리언이니까 100만, 천만 개 정도가 알파고였어요. 보시면서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보면 이 한 칸 한 칸이 10배씩입니다. 한 칸 두 칸에서 1, 2, 3, 4가 아니라 1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축이 우리가 로그10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데 한마디로 매 5년마다 인공지능 발전이 대략 1000배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5년도 대략 1000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근데 지난 5년은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지난 3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00배가 뭔가 발전한다는 거는 참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인 거고요. 이거랑 비슷했던 게 바로 핵발전했던 때도 그랬어요. 작년에 영화 오프앤하이버너를 하고 있었잖아요. 트리니티 실험을 하고 나서 핵폭탄 실험이고요. 이쪽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20년 동안에 매 5년마다 거의 1000배씩 증가되는 형태로 이제 폭탄이 커졌던 거죠. 엄청나게 발전이 빠르고 발전 빠른 거 체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희들도 자고 일어나면 미칠 정도인 거죠. 지금은 GPT-4까지 있잖아요. 근데 GPT-2가 2020년 전이었어요? 2019년인가? 이 무렵에 나왔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때는 왜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GPT-2 레벨을 발전시켜서 GPT-2.5를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데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몰랐었죠. 이유가 이 GPT-2는 개발자들만 썼었지 일반인은 못 썼어요. 근데 GPT-3에다가 대화 나누는 걸 붙여서 만든 게 채치PT거든요. 그래서 채치PT가 나오면서 이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작년인 2021년이 굉장히 큰 변화가 만들어진 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노도나도 AI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랑 빅테크라고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 7개 기업 정도 알고 있긴 한데 AI 분야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순서는 어떻게 되고 과개사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첫 번째 왜 이렇게 AI에 목숨을 거냐. 그러니까요. 과거에 새로운 혁신이 있었을 때 연간 성장률이 적어도 15%에서 많게는 40%까지 성장하던 회사들이 있었죠. 아마존도 초기에 그랬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의 평균 성장률이 이제는 몇 퍼센트 대로 저성장으로 들었은지가 몇 년이 이미 됐어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익률이 나빠지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AI 관련돼서 최근에 했었던 회사를 보면 오픈 AI라는 회사 잘죠? 채치PT 만드는 회사. 이 회사는 매출이 0에서 매출이 수조원이 됐어요. 1년 사이에. 이거는 몇 배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아마도 향후 10년 동안에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건 필연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어야겠는 빅테크 회사들은 거의 숙명적인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쟁에 밀리게 되면 바로 무너지니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스마트폰 나왔었던 그것도 2009년이죠. 2009년도에 아이폰3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1등 휴대폰 만드는 회사 노키아였거든요. 2등 모토를 나왔습니다. 5년 안 돼서 다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면서 향후 5년 길게는 10년 내외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그건 생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죠. 그럼 AI 분야 지금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데는 구글이에요. 구글이 어떻게 보자면 핵심 기술하고 핵심 알고리즘을 다 만들었다고 봐도 가원이 아니니까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진보적인 서비스 또는 진보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구글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상용화시키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힘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누가 1등이냐라고 하면 돈 버는 거나 사업을 파급하는 걸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오픈 AI고요. 그다음에 누가 원천기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그러면 AWS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MEPA 같은 경우도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터프라이즈 시장 경쟁은 불가능하고 또 구글하고 기술 경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선택한 전략은 오픈소스 전략이에요. 오픈소스 전략은 자기가 만든 기술을 공짜로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지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오픈소스로 성공한 회사가 바로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은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시작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하간에 앤드로이드가 맨 처음에 오픈소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하드웨어, 휴대폰에 다 깔기 시작하니까 이젠 로열티를 내라라고 바꾼 전략이죠. 그게 지금 메타가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스타트업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한국에서는 솔트룩스일 것 같고요.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클로우드라고 하는 제품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를 내놓은 스타트업인데 한 회사는 오픈 AI에서 엔지니어들이 야, 이거는 내가 나와서 창업하는 게 좋겠어 하고 나온 회사고요. 또 하나에서는 구글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거나 검색을 하던 팀이 나와서 또 만든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면 규모나 사업으로 보자면 관점마다 1, 2등을 다투기도 하고 또 주목받는 기업들 중에 몇몇인 거죠. 주요 4개 기업이 그러면 MS와 구글과 메타, 아마존? 그렇죠. 그 정도가 빅테크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히든, 잠용, 그러니까 숨어있는 잠용, 그냥 잠용이죠. 잠용으로 볼 수 있는 데가 테슬라도 주의깊게 볼 필요는 있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인프라 스트럭처가 물론 타겟하는 시장은 지금 자유주행 제동차랑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이죠. 그런데 로봇과 자유주행 자동차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은 AI고요. 그 AI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엔진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서버, 다시 해서 하이퍼포먼스 컴퓨터라는데 아주 슈퍼슈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게 테슬라예요. 심지어는 테슬라는 그걸 자체적으로 설계할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파벨이 기술로는 가장 발전되어 있자면 뭔가 상업용으로는 잘 전환이 못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파벨은 어떤 상업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알파벨도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전에는 BARD라고 해서 검색 엔진에 결합한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미나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적으로 얹지지는 않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처럼.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수치상이나 과학기술적으로는 오픈 AI의 GPT-4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좋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써보면 여전히 GPT-4가 좋다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압도적인 승리자는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구글은 구글 비즈니스를 카니발라이즈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 서비스를 자기가 잡아먹고 잠식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검색 시장의 마켓쉐어가 1%가 안 됐었어요. 전 세계 마켓쉐어가. 구글은 이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지금 구글 검색 시장이 광고 시장이 먹힌다라는. 그렇죠. 예를 들면 현재 구글이 지금 광고 시장 계속 나빠지고 있기는 한데 한때는 50%까지 갖고 지금은 40%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구글 광고 시장이 뭐냐. 구글에 들어가서 또 네이버도 똑같죠. 검색 키워드를 놓고 검색 결과가 나오면 사용자가 뭘 해야 되죠. 하나씩 클릭해서 읽어봐야 되죠. 광고조차도 클릭해야지 광고비가 나가요. 광고 자체가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구글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검색하고 검색한 결과를 클릭을 하면 그 클릭 자체가 상단에 있는 거하고 하단에 있는 거는 모두 다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받는 거죠. 특히 쇼핑몰을 포함을 한 돈을 버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광고비 지불을 안 하면 거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구글에. 그러니까 구글의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것도 이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검색을 하고 키워드 몇 개 넣고 검색 결과 나오면 클릭을 하고 그 웹사이트로 이동하고 그걸 내가 일일이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구글이 검색 결과를 100만 개 내놔도 작가님이 몇 개 읽으실 수 있겠어요. 몇 개 못 읽겠죠. 뭐 많이 읽으면 20개. 더 많이 읽으면 한 3일 내내 읽으면 100개 읽겠죠. 그런데 채찌피티나 제미나이 같은 AI는 그걸 인공지능이 대신 다 읽고 학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문서를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켓은 완전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켓이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이걸 가속화를 시키면 광고시장 잠식이 일어나는 그런 거 우리가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죠. 식인. 자기 자체가 식인을 하는 자기를 잡아먹는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구글이 이런 쪽에 개발이 원래 자체가 좀 늦었던 거 아닌가요? 전환이. 그래서 전환이 늦었어요. 기술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전환도 늦었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일대주주예요. 오픈 AI가 이렇게 잘 나가면 작가님이라면 그냥 흡수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이미 최대주주인데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법적 리스크가 커요.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조우 단위의 소송이 여러 개가 이미 있어요. 아 뭐 저작권과 관련된 네 저작권을 포함을 해서 별 몇 개 다 있어요. 그 소송비만 해도 엄청나요 지금 오픈 AI. 그런데 모든 혁신이 있었을 때 똑같은 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들어왔었던 2000년도 초반 닷컴버블 때도요. 구글, 네이버 모두 다 소송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또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했었던 무렵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도 똑같았고요.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카오톡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큰 변화가 있을 때 필연적으로 오는 순간이긴 한데 문제는 구글은 그것들을 정면 대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많은 소송들을 구글이 집적.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도 아니에요 지금. 관계사인 거죠. 자기가 일대주주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가 다 총알바지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총알바지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에서 나온 기술과 제품을 자기네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매출 올리고 이익 올리고 사업 주가 올리고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법적 리스크는 피하고. 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기에 기술도 자기가 만든 기술이지만 상영하고 사업화를 하는 걸 주저주저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여전히 계속 이인장인 거죠. 말씀하신 그 MS라오픈의 AI의 체스 GPT랑 구글 재미나이는 차이점은 뭐고 지금 어디까지 발전한 상태인 거죠? 근본적인 거는요. 7년 전 또는 6년 반 전에 만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친도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근데 체스 GPT는 또는 GPT4나 이제 GPT4.5가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장 먼저 상영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규모로 만들고 현재 사용자가 2억 명 이상이 될 정도로 시장하고 그런 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장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고객이 어마어마하게 쓰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쓴 걸 다시 학습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사촌들이에요. 할아버지가 같아요, 다.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은 비슷하죠. 반면에 제미나이는 모델이 3개가 돼 있어요. 지금 오픈 AI의 GPT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 3가지 모델의 가장 작은 게 나노인데 이건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제 시계에도 올라갈 수 있고 휴대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예를 들면 많은 디바이스 회사들 특히 휴대폰 회사들이 그렇게 연계해서 확장을 해가려는 거죠. 휴대폰에서 돌 수 있는 체치 GPT 그리고 울트라라는 모델인데 그 울트라라는 모델은 대략 기존에 있던 GPT4보다 10배 정도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분분해요. 10배 크다, 2배 크다 부터 해가지고 선요. 그래서 일단 뇌가 커졌고요. 두 번째가 멀티모달리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지 인식하고 음성 인식하는 등에 체치 PT는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인식하는 거 일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성능이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주 전에 오픈 AI에서는 소라라고 하는 또 멀티모달 생성 AI 서비스를 내놓은 거죠. 여성분이 뭐 걸어다니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이 있는데 소라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소라 영상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영상들이 모두 다예요. 지금 이 중국에서 사람도 깨알같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어두운 데 가면 반사되기도 하고 이건 약간 애니메이션 같긴 하지만 사람도 섞여 있고 사실 이 컷 하나를 찍으려고 진짜로 한다 그러면 몇백만에서 몇천만 원이 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상 한 20초짜리에서 30초짜리를 생성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3년마다 1000배씩 발전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2년으로 줄 거고 1년으로 줄겠죠. 2년 내 1년 내에 1000배 발전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집에 있는 데에서 누구라도 해볼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수천억 이상을 들여서 하던 영화계에도 큰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큰 거죠. 인물들은 실존 인물들을 그냥 마음대로 이제 AI가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된 건 아니면 여러 인물이 그런 걸 합쳐가지고 만든 걸까요? 둘 다가 돼요. 생성 인공지능 중에서 좀 이건 이거 제가 오늘 얘기할 중에 이거 하나가 어려운 장편인데 어떻게 그러면 동영상을 생성하지?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이 존재하지 않는 거나 존재하는 걸 생성하지? 라고 하면 여기에 아까 최치피티 안에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인간의 말과 지식을 학습하는 애가 있어요. 얘하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두 가지를 같이 결합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상을 생성을 하는 기술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인데 어떤 영상을 학습을 할 때 여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를 섞어가요. 노이즈 조금 섞고 더 섞고 더 섞고 더 섞어요. 그럼 여기를 완전히 노이즈로만 가득 찬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아지로부터 노이즈를 섞어가는 과정을 학습해요. 근데 이 강아지를 노이즈로 섞어가는 거를 학습할 때 이 강아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학습해요. 강아지가 웃고 있는 듯하고 혀가 나고 뒤에 배경은 푸릇푸릇한 형태인 거고 뭐 등등 예를 들어 골든 리프트 리버가 웃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문장하고 함께 학습을 할 때 노이즈를 섞어가면서 학습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찌피티 같은 대규모로 언어학습 판네를 결합시키게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거꾸로 할 때는 이제 거꾸로 노이즈로 가득 찬 데에다가 김 작가님이 이경일과 만나서 방송을 하고 있는 영상을 에펠탑 꼭대기에서 바람 부는 날 파란 하늘에 구름 동동 떠 있는 데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 거꾸로 노이즈 가득 찬 데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생성해요. 그 말에 기반해서. 어렵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행 갑니다. 이거를 학습해서 만든 게 소라고 이런 방법을 학습해서 만든 게 혹시 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드전이 같이 생성인공지로 보셨다면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하신 거는 거기 구체적으로 김 작가와 이경일이랑 이름을 넣어서 영상을 생성하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실존하는 인물로.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한국 남대문에 쭈그려 앉아서 떡볶이 먹는 영상.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김정은이 얼굴로. 근데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냥 20대 한국 여성이면서 긴 머리를 하고 있고 눈이 좀 크고 그 다음에 뭐 화장을 짓게 하고 그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생성이 되는 거죠.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에서 거꾸로 뭐든지 생성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라도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 세계에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거를 텍스트로 넣은 거죠. 무슨 이 자동차는 존재한 자동차고 이 그림에 예를 들면 이 기차도 존재하는 거죠. 일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할 수가 있는 것도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 그 명령을 내리는 걸 우리는 프롬프트라 그러거든요. 따라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프 AI 소라 같은 인공지능 영상 나왔을 때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느끼는 거는 우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속도가 빠르다 정도 느끼는 건데 전문가 분이 보셨을 때는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는 이제 AI 분야에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크게 세 가지 투기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 효과일 거예요. 경제적 효과하고 영향력이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직업이 되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컬한데요. 지금 인공지능에서 일반 독자분들은 모르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직업은 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지난 3, 4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해고된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개발자인가요? 개발자요. 이야, 코로나 때 개발자 아주 몸값이 오르는 게 속도가 장난 아니었는데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개발자도 제일 많이 양성을 했고요. 지난 5년간 동안 부족하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몸값도 두 배 가까이 올라갔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은 더 심했어요. 근데 이게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AI가 나오고 나서요. 특히 생성 AI가 나와서 진짜 AI같이 핵심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그리고 굉장히 남들이 하기 힘든 개발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몸값이 더 올라갔어요. 몸값이 거의 2년 사이에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AI가 만들 수 있는 개발하던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을 만든다거나 웹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누가 업무 지시를 하면 그거를 그냥 코딩한다고 그러죠. 코딩해가지고 일일이 만드는 직업은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지난 3사 결정에 3만 명 이상을 해고했어요. 개발자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등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임팩트로 주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만든 주인부터 해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속도가 얼만큼 빨라질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래서 시장에 가장 많이 임팩트를 준다고 보여주는 게 지금 이 그림에 참고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맥힌지에서 내놓은 거예요. 작년에. 맥힌지에서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시장은 직업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여기가 뭐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개발자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시장에서의 이거에 대한 기업 투자도 많지만 실제로 임팩트 그러니까 지장 변화도 생성 AI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직업에 영향을 미치고요.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여기 극단에 있는 게 커스터머 오퍼레이션스 이게 뭐냐. 콜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다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산업 부분으로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하이테크라는 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라면 은행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이 파마수티컬인데 메디컬 분야인데 이건 뭐냐면 신약 개발. 그래서 한 달 전에 젠슨 황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 대학 다시 돌아가면 뭐 할 거냐. 바이오 모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 개발 공부해야 되는 자기라면 프로그램 개발 안 하고 소프트웨어 안 할 거다.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분야가 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가 교육 분야 통신 헬스케어 보험 거의 뭐 전 분야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는 아마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김작가TV와 같이 미디어 부분하고 엔터테인먼트도 어마어마하게 임팩트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언제부터요? 올해 말부터. 여기도 인공주인이 등장해서 서로 대화하는 건가요? 그렇죠. 서로 대화도 하고 중간에 짤도 들어가고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핵심이 뭔지 아세요? 김작가님은 한국말로 하는데 영상은 김작가님이 중국어로 하고 있고 저도 중국어로 하는 그런 영상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상 분들도 그걸 뭐 여기 쓰더라고요. 실시간적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불어 러시아어 그럼 우리 김작가TV가 시장이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5천만 중에서도 타겟 고객층인 2천만이 아니라 20억 명이 되는 거죠. 그게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막을 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거는 도대체 뭔 영향이 있겠냐. 경제에 분명히 임팩트를 주기 시작하고 고용에 임팩트를 주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당이 되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구글하고 네이버에다가 광고비를 내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지금은요. 이게 안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키워드를 사는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저희가 솔트룩스가 광고를 하려면 솔트룩스 네 글자인데 두 바이트씩 하면 여덟 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을 줘야지 자기네 랭킹 위쪽에 올려주는 거예요. 봉이 긴 삼달은 먹을 수 있는 물을 파는데 얘는 바이트를 팔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거죠. 혁신적인 거죠. 구글도 그리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휴대폰 나왔을 때 앱스토어가 나오니까 저 아프리카 건너편에 있는 굶고 있는 애가 개발자라면 앱 하나 만들어서 올리면 전 세계에 판매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죠. 그리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같은 게 나오니까 우리 김작가TV 같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도 생기고요. 또 기존에 존재 안 했던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직종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5년 내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서비스는 뭘까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도 돼요.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아마도 개인별로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개인이 소유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부가가치를 올릴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매매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시도하겠다고 말을 꺼낸 데가 바로 오픈 AI의 GPT스예요. GPT스는 GPT 스토어 한 건데요. 자기의 공통 GPT에다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넣어서 당신만의 GPT를 만들어라. 그럼 당신의 인공지능은 당신이 제3자한테 이 거래소를 통해서 팔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블록체인 같은 거 해서 또는 비트코인 같은 거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시도가 시작이 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광고 모델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새로운 광고 모델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자면 채치 PT에다가 우리 작가님이 이번에 새로 휴대폰을 바꿔야 돼서 휴대폰 나 바꾸려고 하는데 뭐 바꾸면 좋을까? 또 저희 회사는 루시아 GPT거든요. 참고로 루시아 GPT가 지난주에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LLM 리더보드에서 전 세계 압도적 1등을 했어요. 어떤 분야죠? 저희 회사예요. 그 분야가 하나예요. LLM 분야가. 그래서 35밀리언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 이하 분야에서 저희가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추론력하고 창의력에서는 압도적 1등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다 이제 작가님이 다 휴대폰 바꾸려는데 뭐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 물어보죠 얘가. 아 주로 뭐 쓰세요? 그럼 게임 자주 하세요? 아 난 게임은 안 하고 유튜브 보고 좀 카카오톡하고 전화하고 영화 보는데? 라고 얘기하면 가격대는 얼마가 좋아요? 그러면 글쎄 한 70만 원, 80만 원? 그러면 얘가 그러는 거죠. 인공지능이. 아 작가님을 위해서 딱 맞는 휴대폰이 있어요. 이번에 갤럭시 S 나온 24 모델인데 그 중에서도 이 모델이고 메모리 사이즈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학습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광고비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가님이 그래? 그거 얼마야? 그러면 아 78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아 비싸다. 좀 싸게 안 되냐? 그러면 채치피티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저희 루시아가 그럼 삼성카드 가지고 계세요? 그럼 오늘만 딱 7% 할인되는 거 있는데 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중개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오픈 AI는 시작을 했어요.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마치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유튜버 분들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하고 광고 수익도 올리시기도 하고 하는 거를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AI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여기에 블록체인이 붙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 세 번째는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일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 하면 워드 띄우고 파워포인트 띄우고 파워포인트 고민해 가면서 그림 그리고 앉아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회의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의사들이 진료하는 방식 진단하는 방식 등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적응하는 분이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면 10년 후에도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가 몇 퍼센트 마켓 쇼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진짜 자율주행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럼 20년 후는요? 20년 후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 한 5%? 사람 운전하는 걸 금지시킬지도 모르죠.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인가 9월 달부터는 샌프란시스코는 3개의 자율주행 택시 회사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사람 죽은 사건은 거의 없어요. 경미한 교통사고하고 교통마비 고장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태인데 10년 후는 어떻게 돼 있을까? 20년 후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단순한 실험 문제를 떠나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일하는 방법이 바뀌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죠. 지금같이 방송하는 이 방식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픈 AI CEO 샘할트만이 9천 전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지금 MNC 총이 얼만데 9천 전을 어떻게 모으냐 하는데 실제로 뭘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로 과연 얼마 정도는 모을 수 있을까요? 9천 전은 아니다도 그래도 엄청난 돈을 모을 수 있는 분이란 건 확실하니까. 그런데 9천 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돈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요. 중국 시총이 지난 2년인가 빠진 게 9천 조예요. 시총이 빠졌다는 건 적어도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9천 조가 모여질 거냐?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천 조는 모을 수 있다고 봐져요. 천 조는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천 조는 안 돼도 최소 200조에서 300조는 아마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천 조는 굉장히 의미적인 얘기였을 것 같긴 한데 9천 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적 혁신이 뭐냐라고 오히려 시장에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달성 가능한데 생각보다 돈 많이 들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게 젠슨 황인 거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타당성 있게 바라보는 거는 200조 300조에서 아마 진짜 많이 끌어모으면 500조 이상까지는 끌어모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낸다면 거기서 또 다른 혁신을 시도를 하겠죠. 지금 오늘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 저 같은 주주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갑자기 주식이 올랐기를 봤더니 아 엔비디아의 젠슨 황님께서 한마디 해주셨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주신 거죠? 아니 젠슨 황은 자기네 회사 발표하는 데서 딴 회사 뭐 해서 무슨 별명이 킹메이커로 바뀌었다라는 소문도 있던데 아시 땡큐입니다. 삼성전자 그 안 움직인 주식이 지금 보통 주가 5% 지금 우선주가 3%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문제는 그게 이제 유지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돼. 젠슨 황이 이제 테스트 해보고 있다고 했죠. HBM3.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 써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젠슨 황이 다 냈어요. 하이닉스 HBM3는 이미 양산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 테스트를 하고 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양쪽 둘 다를 경쟁시키기도 하고 둘 다를 쓰겠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HBM3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좀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아마 삼성전자하고 충분한 협의나 또는 소통이 있었겠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나온 두 양쪽을 다 두둔하는 발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HBM3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HBM3가 들어가고 고부가 반도체인 건 맞는데 그럼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이 증가될 것인가. 거기서 얘기하는 고가용이고 그다음에 넓은 밴드위스의 반도체는 분명히 빠르게 증가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다른 것들은 다른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그거는 또 과거에 있었던 사이클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하는 거를 같이 아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HBM이든 PIM이든 이런 것조차 없었으면 더 큰일인데 다행히 그게 있으니까 대한민국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는 참 좋은 방향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때려붙고 있는 반도체 투자들 또 이런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봤을 때는 여전히 도전과제 숙제가 많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7개의 종목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건 사실 뭐 당연히 엔비디아죠. 연예 신고가 요즘 조금 겪고 있지만 엔비디아 어쨌든 주가 900달러 근처까지 왔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400달러가 저 진짜 불과 한두 잔 전에 아는 형님이랑 밥 먹다가 엔비디아 400달러 근처면 살만할 것 같았는데 이야 2개 넘었어요. 15년 전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전체를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하고 뭐 이런 걸 만드는 국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긴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이제 선배님들이자 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모였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지만 그 모임에 막내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정년퇴임하신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15년 전에요. 이사장 도대체 나중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시장 커지면 어떤 회사가 뜰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인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회사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랬었거든요. 15년 전에. 그때 제가 샀으면 대략 한 만 배 올라갔겠죠. 엔비디아가 15년 전이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복잡한 게요. 15년 전 이후로 뭐 액면 분할도 하고 뭐 굉장히 많아서요. 근데 그 당시 그분은 야 그런 거 소용없어. 태평양 사. 요즘 화장품이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가거든. 근데 그분은 태평양 주식 많이 샀다 그랬는데 아마 되게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아요. 루지아 지금 월봉 차트 좀 띄워주세요. 월봉으로 13년에 3달러였네. 근데 그게 F나 하고 뭐 해서 다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중요한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안 갖고 있는데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여성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사모님이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은 진짜 몰라요. 저는 저희 회사 주식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잘 모르겠어요. 아 저 얘기 너무 궁금해요. 아마 젠슨왕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발표를 했는데 떨어졌을 거라고 상상을이나 했겠어요. 오히려 자기 주식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들 자기가 소개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젠슨왕 주가가 떨어졌죠. 제가 그 그림도 어저께 그저께 했던 것도 가져왔거든요. 이게 지금 B100이에요. B100이에요. H100이란 바로 직전 장비보다도 젠슨왕 주장으로는 2.5배 빠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20배에서 30배 정도 덜 먹는다. 두 개가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른 건데 다른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될 수도 있도록 만든 거라고 해요. 아직 밝혀진 게 많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이는 이게 그 칩이거든요. 기존 거에 비해서 엄청 커진 거죠. 그런데 실제로 B100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메시지는 2.5배 또는 많게는 10배 빠르다. 분야별로는 주장은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소모하고 발효를 줄인 거예요. 저희 회사가 이 H100이라고 하는 이 엔비디아가 만든 제일 비싼 집을 한 100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장이 한 4천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한 해 15만 장을 샀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 B100이라고 하는 제품은 지금 추정 가격이 7천만 원에서 그 내외예요. 이거 요만한 거 하나. 생산비용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가면 한 5만 원? 5만 원? 10만 원 안 돼요. 생산비용은. 그런데 판매 가격은 7천만 원으로 어떻게 그렇게 비싸일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칩 회사로 알고 있어요. 칩은 뭐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같지 못하냐고 사람들은 질문하죠. 그런데 완전히 틀린 얘기.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그 반도체 생산은 전부 다 TSMC 맡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를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지 반도체 칩 만드는 삼성전자하고 같은 경쟁 상대로 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칩을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칩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존재하고 플랫폼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왜 그러면 엔비디아를 못 넘냐. 구글도 TPU라고 하는 GPU 대신에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도조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다 들러붙어서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만 열심히 하면 TSMC가 다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간 것조차도 스냅드래곤, 퀄컴 거고요. 생산도 삼성전자가 직접 못해서 TSMC에서 생산한 걸 가져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는데 발열 문제하고 배터리를 잡아먹는 문제를 못 푼 거예요. 현재 저희가 회사가 100장 가지고 있다는 그 H100이요. 컴퓨터가 8장 꽂으면 요만한 거 하나 서버거든요. 그런데 다른 서버 20개가 잡아먹는 전기를 먹어요. 얘 하나가. 열을 내는 거는 요 하나가 에어컨 한 대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발열하고 전기를 감소시킨 거를 2, 30분의 1로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은 저전력 그리고 저발열을 하면서도 성능을 더 높게 내는 건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칩이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8개, 16개를 묶어갖고 쓸 수 있는 기술이 다예요. 한국 자체 기술은. 그런데 현재 이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이런 거를 10만 개를 동시에 묶어서 하나의 GPU 컴퓨터처럼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10만 개가. 그 기술이 대한민국은 아예 없고 전 세계에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보냐. 저는 이런 게 엔비디아 주가에 현재 다 반영됐기 때문에 높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누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지금처럼 얘기 드렸어요. 주가는 저도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충분히 기술력은 있는데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사이에 도대체 몇 배 올라온 거 찍고 있어요. 주가의 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팩트는 칩 회사라고 알려졌는데 이 회사의 본질은 칩이 아니라 그걸 설계할 수 있는 기술과 그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와 그걸 우리가 CUDA라고 불러요. CUDA에 기반한 인프라스트럭처와 병렬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체계들 그리고 그 전체를 적용하고 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체계를 모두 다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전 세계에 엔비디아 말고는 없어요. 향후 이런 독점하는 거는 몇 년은 몇 년 정도 지속될까요? 일단 현재 상태로 보면 학습 분야의 독점은 3년 내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쫓아낸 게. 구글이 아마 굉장히 독한 마음을 먹고 현재까지는 구글은 TPO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네만 쓰고 있거든요. 이 TPU를 대량 생산하거나 또는 CPU에 관련된 걸 아키텍처를 풀거나 뭘 해갖고 공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학습 분야에서는 이 GPU 특히 엔비디아 걸 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량 병렬 분산하고 아까 CUDA라는 체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번 학습한 거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올려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우리는 추론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칩 시장은 엔비디아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은 점점 규모도 커지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칩 시장하고 추론 칩 시장을 나눠서 봐야지 되는데 학습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만한 회사는 글쎄요. 구글이 독한 마음 먹고 미친 척을 하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MS와 메타가 아까 GPU를 얼만큼 사고 있다고요? 1년에 15만 개를 사요. 그것도 제가 장표구를 바로 가져왔는데 한 번 보실까요? 어, 그렇네요. 작년 한 해에 이거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15만 장을 샀는데 하나가 뭐 3천만 원으로 싸게 산다고 칠게요. 15만 개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이 장표에서 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쉬핑을 한, 그러니까 반도체를 출하해서 사간 기업 1등부터 10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중에서 놀랍게도 중국 회사가 4개인가 5개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들이 사실은 작년에 미국에서 중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어떻게든 빼간 거예요. 제3국을 통해서도 그렇고 긁어가고. 여기 12등이든 10등이든 대한민국에 아예 근처에도 못 가요. 네이버, NHN, 삼성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1,000개, 2,000개 간신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갖고 도대체 얘네들은 뭔 짓을 하고 있을까를 상상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GPT-5 올해 나올 거예요. 재미나 1.5인데 2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서비스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포함을 해서 모든 서비스로 확대가 될 거예요. 메타는 근데 왜 저렇게 많이 살까요? 메타는 지금 AI 서비스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AI에 가장 많은 연구를 쏟아붓고 있어요. 메타는 두 축입니다. 하나는 오픈소스를 내놔서 생태계 전체를 교란하고 자기가 그 중심에 슬략을 해요. 뭐하고 똑같은 전략이냐? 구글의 앤드로이드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구글 전략, 옛날에 했던 전략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철저하게 옛날에 애플 전략을 쫓아가고 있어요. 공짜를 안 풀어요. 다 돈 내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 애플 어디 있어요? 네, 애플이 없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자동차 포기하고 저쪽으로 돌리기도 했는데 애플은 근데 애플과 구글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아마존은, 세 회사는. 자체 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구글에 TPU를 포함한다면 15만 장이 넘어가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없으니까 저만큼을 사는 거고요. 아마존도 자체 칩이 있어요. 애플 지금 경쟁력 핵심은 자체 칩이거든요. 그걸 지금은 휴대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컴퓨터 맥북이라고 하는 노트북에 들어가고 거기 서버급으로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 성능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면을 봐야 되는 거는 실제 글로벌 택 기업들, 자이언트들이 요술자만 딱 보기 힘든 거는 자체 반도체를 모두 다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 아키텍처를 수용해서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TSMC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냐 안 좋냐를 제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삼성도 그 도전 과제에 있는 거고 저는 제가 또 삼성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저력이 극복하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HBM3, 4, 5 이렇게 가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해내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이면에 흘러가는 거는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은 이 AI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또 보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아마존은 아마존하고 우리나라 이마트 쿠팡하고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아마존의 현대 시총뿐만 아니라 이익의 영향력 40% 이상이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사실 우리는 뭐 온라인 마켓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은 아마존 쇼핑몰은 40%가 되나 안 되나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 전체 비즈니스 모델에서 실제로 쇼핑몰은 대략 40%밖에 안 되고요. 리테일 마켓에는. AWS라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40%를 넘기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제일 좋아요. 50%를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마존과 쿠팡을 비교하거나 또는 이마트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쿠팡하고 비슷한 거라면 적어도 쿠팡은 자기 제품을 안 만들어 별도로. 자기는 철저히 유통 중심에 있으면서 유통에 혁신을 일으키는 거죠. 아마존이 똑같은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대신에 아마존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그거를 갖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왜냐? 블랙프라이데이 때가 되면 평소에 투입이 되는 컴퓨팅 인프라보다도 10배, 20배 이상의 장비를 필요로 하거든요. 평소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AWS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일반인이 돈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인데 그걸 또 가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쿠팡은 그 기술이 없어서 아마존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것이 핵심이 뭐냐면 쿠팡이나 아마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면 세계 최고의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게 배달해드립니다 해요. 그런데 이마트는 어떻죠? 자기네가 제품을 만들어요. 노브랜드도 만들어서 분산시키기도 하고 이마트에서 자기 브랜드로 해서 또 물건들을 사가지고서는 한꺼번에 공급하기도 하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생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죠. 옛날 방식에. 지배 구조는 가져가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그렸냐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와 오픈 AI 전략은 우리가 만든 것 같았어. 그러려면 우리 클라우드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써야 돼. 딴 건 안 돼. 라고 이제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러죠?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아마존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전략이. 우리에 들어오면 공짜 인공지능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여러분의 인공지능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하고 기술은 저희가 제공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우리는 인공지능을 잘 만드니까 우리 인공지능 쓰세요라면 아마존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판매하세요. 라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전략이죠. 어떤 게 살아남고 어떤 게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경쟁하게 될까. 이제 지켜봐야죠.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AI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되면 우리 이제 사실 일반 사람들이 AI를 이렇게 발전 속도를 느끼게 된 게 채찌 PT로 인해서 내가 쓰니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결국 AI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것들 우리가 또 현실에서 느끼려면 이게 온라인 있는 게 또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로봇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100%죠. 그 로봇이 뭐냐. 지금 있는 자동차도 로봇이죠. 특히 테슬라 자동차는 자기가 절반 이상을 운전하니까요. 우리나라 현기차는 아직 자체 엔진이 제대로 들어가진 못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빌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다 로봇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봇 세상은 필수적이 되죠. 단지 이제 어떤 로봇이 존재할 거냐라는 거죠. 자동차도 로봇이니까요. 집에 있는 가사 로봇이 있을 거냐. 이미 있죠.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청소 로봇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겨서. 이거 로봇이고요. 여기 AI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요. 그럼 이제 휴먼 오이드라고 하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 돌아다닐 거냐. 우리 영화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장치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지하철, 운전하는 거.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 대신에 일을 하려면 인간처럼 생긴 인터페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간처럼 생기게 될 가능성이 점점 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하고 똑같이 생길 필요는 없는 거죠. 머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팔하고 다리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몸이 다르게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형태. 그러니까 인간처럼 닮은 로봇이 만들어지는 건 필연적이고 그게 지금 있는 생성 AI가 가속화시키고 있는 건 100% 맞죠. 그리고 저전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칩하고 학습 능력이 가지고 있는 온 디바이스가 로봇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올해부터. 그러면서 그거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럼 우리 집에서 그 로봇이 구매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냐. 제가 이건 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5년 내에는 참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10년 내에 가능하냐 묻나 하면 모르겠습니다. 자율주행의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현재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온 거죠? 레벨 4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레벨 4의 경제성은 확보 못했다고 봅니다. 경제성이라는 핵심은 대량 생산도 가능해야 되지만 가격이 구매 시장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가격대에. 예를 들자면 1억 정도에 잘 주행하는 레벨 4. 레벨 4라는 거는 제가 운전을 거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손잡이는 있긴 있지만 제가 집에서 떠나서 어딜 가든지 간 제가 혼자 운전을 담은 레벨 4예요. 이면 1억이라면 사시겠어요? 아니요. 안 사시겠어요? 제가 그냥. 운전하시겠어요? 내가 어차피 내 차에 다 있는데. 8천만 원은? 8천은 비싼데요. 6천은요? 5천 밑으로만 생각 중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시장이 아직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현재 레벨 4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10억이 들어요. 차 한 대. 엄청나게 센스 많이. 센스 갖다 붙이고 카메라 갖다 붙이고 엄청난 AI 엔진 뒤에 붙여야 되고 차에는 사람 한 명 간신히 타고 몽땅 다 기계에 들여야 돼요. 기술은 되는데 상용성이 없는. 그렇죠. 10억 정도 드는 게 현재 레벨 4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10억 주고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팔 의지도 아직은 없겠죠. 그게 다 기술 덩어리니까. 결국은 그 10억 정도 들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말씀하신 4,999만 원으로 낮아지는 순간이 얼마나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글쎄 빠르면은 5년 늦으면은 7, 8년? 제 느낌은 이래요. 그 우리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도 똑같습니다.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첫 번째 모델이 나온 게 2023년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품이 아이폰이 나온 게 2009년이잖아요. 실제 아이폰 3 나온 게 상용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성하고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데 그만큼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만 가능한 기술이나 역량을 어떻게 보실까요? 테슬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못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결국은 그 격차는 줄어든다고 보는데 문제는 줄어드는 과정에서 워낙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꼴통이기 때문에 어떤 꼴통적 의사결정을 하냐가 결국은 향후 5년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전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모두 다 일론 머스크의 꼴통 같은 혁신성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가 팩토리예요. 자동차 업체는 어느 누구도 프레스로 한 번에 찍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든 공장에서 같이 먹고자 하면서 해낸 거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경제성을 이겨낼 거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 기가 팩토리의 핵심은 이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요. 현대 자동차가 라인을 미국이 어디 만든다. 그럼 그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는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안 돼요. 다른 제품이 나오면 생산 라인을 또 바꿔서 다시 공사를 하거나 해야 돼요. 기가 팩토리는 제품 모델이 계속 나오면 계속 거기서 그냥 찍어낼 수 있어요. 라인이라는 개념이 미래 개념인 거죠. 라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선 흘러가듯이 라인으로 돼 있지 않아요. 또 펑펑 찍어내도록 하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간격을 좁히는 사이 동안에 그럼 테슬라는 가만히 있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죠. 두 번째는 AI, 독립적인 AI 기술이에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비슷한 걸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서 스스로 AI팀과 AI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고 학습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수백만 개의 길거리에 돌아다니도록 하고 있는 걸 하는 회사 전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아예요. 테슬라바케. 네. 테슬라바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세 번째인데 그러면서 테슬라 자동차는 안 가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고객들이 친히 운전을 해줘서. 고객들이 친히 데이터를 모아주고.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중국 회사 한두 개. 그러니까 그 중국 회사 한두 개에 있는 자율주행 및 전기차가 어떻게 판을 흐릴지를 좀 지켜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향후 5년 동안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건데 그러면 한국은 수입 안 할 거냐? 유럽은 수입 안 할 거냐? 아프리카는 안 할까? 또는 예를 들면 호주는 안 할까라고 본다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I 반도체 전 세계적인 투자 심리. 좀 언제까지 지금 지속되고 이 AI 랠리 언제쯤 끝날까요? 영원한 거는 그러니까 AI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지만 영원한 건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 시금석을 저한테 묻는다면요. 오픈 AI와 같은 회사가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랠리가 끝날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끝난다고요? 줄어들 때가 아니라? 네. 무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급격히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혁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끝났고 비즈니스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본다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일단 랠리라는 거고요. 랠리라는 거는 엄청난 기울기가 높은 걸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기울기가 얼만큼이죠? 1년에 대량 몇십 프로가 아니라 몇백 프로 이상이 되는 이게 이제 랠리가 될 수도 있겠죠. AI 반도체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AI 전체로 본다면요. 근데 적어도 예를 들면 성장률이 특정 산업이 30% 이상이 된다. 그 캐거가요.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 그게 엄청난 랠리가 있는 거죠. 그 성장기 때는 핵심 기업들이나 투자 기업들이 이익을 대부분 보지 못해요. 과거로 한번 돌이켜 가볼게요. 닷컴 버블이었을 때 닷컴 회사가 줄줄이 만들어진 게 네이버 만들어진 게 98년인가 그렇지 않나요? 구글 만들어진 회사가 97년이에요. 아마존 만들어진 회사가 94년입니다. 이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극단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2005년 넘어서예요. 간신히 흑자전환하고 나서. 그러면 닷컴 버블 언제 꺼졌냐? 2003, 2004년도에 완전히 바닥쳤죠. 결국은 그거는 뭐 제가 3년 걸린다, 5년 걸린다. 뭐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AI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투자를 멈춘다는 얘기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사업이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고 그게 선반영되어 있는 랠리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전 네이버 주가하고 10년 전 아마존 주가나 10년 전 구글 주가를 해보면 여전히 엄청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표현을 랠리라고 표현하면 예를 들자면 누구 살아남고 누가 생존하고 누가 더 거대한 기업이 될 거냐 하는 걸 평가하는 건 향한 온유온내 끝날지 모르죠. 기울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럼 혹시 미국 비테크 주식 중에서 좀 앞으로도 괜찮게 보시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주식을 투자를 안 하니까 혹시 그럼 한국에서 AI 괜찮은 회사는 솔트룩스죠. 솔트룩스 그룹은 아마 굉장히 큰 성공을 할게요. 작년에 저희 다이캐스라는 큰 회사 M&L에서 저희 규모하고 비슷하게 이 회사도 엄청난 회사입니다.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내후년 상장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희 그룹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면서 최고의 엔지니어 조직이면서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대표님이시잖아요. 솔트룩스가 코스사 상장사잖아요. 그럼 이제 상장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석하고 아니면 전원 투자자분들이 그다음에 차트리스트들이 이걸 언제 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 반대로 내부의 임직원들, 직원분들이 사고팔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틀릴 때도 있고 내부에 있는 임직원도 틀릴 때 있고 한데 실제로 회사의 대표님이면 그 회사를 제일 잘 아는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임직원들의 판단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 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의 판단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뭐 좀 여러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그거 맞출 수 있느냐. 일단은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창업자이든 전문 경영자든 못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흐름은 목표가 있고 그 흐름대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작은 변동성이거든요. 작다고 표현을 하지만 하루에 10%, 20% 올라가는 건 엄청 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냐. 매일같이 20%씩 올라가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타라는 표현 이전에 실제로 2년, 3년, 5년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비전을 갖고 하는 거는 대표이사와 창업자들의 역할이고 그렇듯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측을 하고. 반면에 한 달 내, 일주일 내, 며칠 내 주식은 진짜 모른다고 봐요. 심지어는 제가 봤기에 이거 우리 회사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왜 주가 안 올라가지? 그건 참 이해를 안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나도 모르는데 오르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희 회사가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초거대 인공지능에서. 제가 1등을 한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내심 생각하셨고 대표님이. 아니요. 생각을 했다면 제가 그래도 속으로 친구들한테 얘기 좀 참 좋을 텐데 법적으로 안 되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상한가를 쳤거든요. 상한가를 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혁신과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또 실적이라는 것과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사뭇 다를 수 있죠.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가 오른 것도 저는 억물로 왔었던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됐다고 저는 해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거에 희망을 가져서 그 희망의 미래 희망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되냐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만큼 회사의 대표도 그 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는 알기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젠슨왕이 그저께 그 엄청난 발표를 하고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졌대니까요. 젠슨왕은 과연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했는지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또 AI 전문가시잖아요. AI 하면 비트코인도 또 떨어질 수 없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니까요. 대표님은 AI 시대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는지라 비트코인이 실제 투자 외에 활용 가치 이런 것도 있는지 코인들은 뭐 이런 것들은 자산 가치 외에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메타패스를 해서 거래가 되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아시는 것처럼 크게 크립토커런시라고 얘기하는 가상화폐는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첫 번째는 교환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게 화폐처럼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치 교환 가치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금리를 조정하거나 화폐를 더 찍어내거나 이런 것처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의 보전 가치라고 주장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현재 자산의 보전 가치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성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걸 주식 같은 형태처럼 가상자산성으로서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라는 크립토커런시라는 용어보다는 예를 들면 크립토에셋이나 버추어에셋처럼 자산이라는 용어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자면 모든 코인과 토큰계의 할아버지인 거니까요. 그렇죠. 조상이니까. 그 조상님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블록체인하고 다양한 토큰들 그리고 코인들에게는 임팩트가 AI고 연관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게 굉장히 영향을 주면서도 관심 갖는 분야가 스마트 컨트랙 분야예요. 이리디움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단지 거래를 위한 게 아니라 컨트랙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현재는 자동화한다는 데 룰르베이스에 자동화하거든요. 그걸 AI 기반에서 자동화하는 것 같은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정반대 방향은 AI의 블록체인이 들러붙는 거예요. 채취피티는 개인화될 거고요. 각 개인마다 AI를 가지게 될 거예요. 각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집을 갖는 것처럼 내 AI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들 그리고 그 AI 자체도 거래가 되게 될 거예요. 여기에 NFT 같은 게 붙게 되고 여기에 코인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자산체계가 들러붙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적어도 제가 볼 수 있는 향후 5년 안에 아마 큰 변화일 거라고 봐집니다. 오늘 이제 솔트루스의 이경희 대표님 모시고 AI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절대 의회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김작가TV에서 상장사 대표님이 출연하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상장사 대표님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솔트루스 주식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료 광고가 아니라는 거 근데 AI 관련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너무 뜨거운데 그걸 너무나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잘 얘기해 주신 분이 대표님 위에서 초대를 했는 거고요. 절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마디 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뭐 배터리 아저씨라고 잘 아시잖아요. 삼땡땡 무슨 TV에 나가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저희는 오히려 이 방송비까지 받고 했는데 그분이 뭘 오해해가지고서는 제가 무슨 광고비를 냈느니 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 받은 거 다 하고 친해졌어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하고 술도 먹고 그래서 절대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오해 없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솔트루스에서 주시는 광고가 있다면 열심히 그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확실하게 찍고요. 마지막으로 그 AI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긴장감대 TV 처음 나오셨으니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든 투자든 교육이든 일하는 방식이든지 가네요. 제 나이 또래는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죠. 제가 이제 54인데요. 10년 지나면 64이 되니까. 근데 제가 장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20년, 30년 후에 인구 분포도입니다. 계속 이제 2080년까지 했는데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거의 망한 수준이고요. 20년만 지나도요. 대한민국 노동 인구가 지금보다 40%가 줄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몇 살이 되세요? 김 작가님? 저는 20년 뒤에 62살이 됩니다. 저나 김 작가님이 잘 안 죽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60세부터 100세까지 인구는 지금부터 40% 이상이 늘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우리는 3천 원만 내면 병원 가서 치료 다 받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맹장수술 10만 원, 20만 원 맹장수술하는데 미국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이 빠르게 직장을 갖고 생산활동을 하고 4대 보험을 내고 세금을 내고 있죠. 그런데 20년 후에 인구가 줄어드냐? 전체 인구는 별로 안 줄어요. 왜냐? 60세 이상은 늘기 때문에. 안 돌아가시니까. 안 죽으니까. 반면에 20세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안 태어나니까. 20세부터 60세 인구는 지금의 40% 이하가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처럼 노동소득을 갖고 세금 걷어서는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부산만 가도요.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0%가 넘어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방에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로부터 이민하는 제도도 바꾸자. 그러겠죠. 앞으로 100%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세금 제도도 바꿔야죠. 그리고 여러 건보로 포함한 거 면육 못 갈 거예요. 그럼 제도 개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안 하면은 우리 다 모두 망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데모그래피라고 얘기하는 이거는요. 저항률이 99.999%예요. 아까 주가 예측하려면 주가 예측을 하기 어렵죠. 인구 예측은 99.999%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태어난 아이가 20년 후에 20살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망률하고 중간에 질병률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조금씩 오히려 덜 죽으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결국은 이 문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고요. 과거 100년 동안 대한민국이 뭐로 성장을 했냐? 근육 노동을 자동화했어요. 더 무거운 거 들어올리고 더 빨리 움직이고 하늘을 날고 특히 반도체 손근육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기계로 10나노미터 7나노미터로 쌓아올리는 거를 물론 그 기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걸 해낸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젓가락질을 잘하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되냐? 지식노동을 자동화하는 거 말고는 대한민국에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시는 시청자님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돼요. 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거 세금 다 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 특히 일본처럼 60세 이상의 퇴직을 한 자산가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운영을 해서 돈을 벌고 거기서 의미 있는 수준의 정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냐 하는 게 긴제한 주제고 거기에는 인공지능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의 속도를 더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작가와 강사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제가 37일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시작한 유튜브가 이제 좀 잘 되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요즘도 생각하는 거는 그때 내가 유튜브라는 거 새로운 걸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 사실 AI를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AI 안 받아들인 생각이 훨씬 많을 텐데 그때 제가 그걸 유튜브 안 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약간 무섭거든요. 숙명이신 거죠. 네. 운명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AI를 또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운명도 많은 것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위대한 기업도 나오고 위대했던 기업이 사라지는 것도 보겠죠. 무엇보다 오늘 대표님께서 중간중간에 대표님 회사를 깨알피아라는 모습에서 역시 창업자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대표님과 또 다음번에 AI와 관련된 좋은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은 이경일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